가보죠 렉 때문에 실드가기 여기를 쳐들어왔다는데 과연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요? 그 하찮은 실력으로 이거 초부터 이거 초부터 골렘이 뒤졌다는데 사람은 안타있네 바로 죽죠 그냥 여기서 저격으로 쫄면 돼요 별거 없어 얘네 여기 와봐요 뭐 지들이 얘네는 방풀 아니면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숨 안 쉬어지죠 근데 인내가 높은거지 언어필라스 일단은 기술은 없고 빼죠 지금 아우 렉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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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잘 안오피, 오피셜, 공식, 안오피, 공식이 아니다 물속이라 상대방이 잘 안보인다 또 죽었어 계속 뒤지죠 네네네 아 제가 저 보고 있는데 지금 애들이 안보여요 애들만 어딨는지 알면 잡는데 어디 숨은거야 있고 제가 계속 보고 있을게요 렉무엇 여기 조심해서 근처에 있는거 같은데 잘 안보이네 물속이고 렉도 심하고 그래서 어둡기도 하고 얘네 못 들어올거 같은데 총을 맞췄어 안보이네 아이씨 다 죽죠 좀 밑에 있는거 같은데 밑에 있는거 같은데 총을 맞췄어 총을 맞췄어 실드가 켜져가지고 손을 맞췄어 금uffle 끝에만 할게 구경 그렌 다 죽었죠? 여기 폭발시킬 때 못봤어 아... 봤었는데 자, 골렘 다 죽고 쟀죠? 또 왔어? 그러면은 되는 거는 팔하고 작살하고 자동포탑 밖에 안되나? 털을 짜니까 어딨어? 총알 밑에 있나? 나있다 총알을 채웠고 또 왔다갔다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총알을 채웠고 여기 사람 탔네 고렘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어떻게 더 잘 알겠어? 구 Febru Rom 가만히 있어 봐봐 음 음 안맞아 아 랭만 아니면 바로바로 맞춘 대 아 랭곤이 오셨네 반갑습니다 우리 엄마 아이씨 어 뭐 왔어 내렸다 골렘와도 안통해 그 랭곰님 랭곰님 그 뭐야 사채님한테 말해놨어요 오실려면 오셔 역시 악하니까 바로 오는구만 악한할때 오지도 않더만 아이씨 발보고 내렸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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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휘파람 불어갔는데 여기있다 아 나 찾았다 아니다 난다 이거 여기다 여기다 아 이거 랭이 너무 쉽도 안 되겠다 그냥 저는 총알만 총알만 아 너무 렉이 너무 심해하지 안되겠어요 이게 여기 뭐 그 샵이 있어 가지고 그냥 이거 뭐야 동물을 샵에서 사는게 최고고 자움만 캐면 되요 도망갔어 없어요 이제 끝이야